지금 프레스 센터인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프레스 센터인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프레스 센터인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안 하고 싶어서 미니어지러 가라는데요 응.. 제가 지금 quanto 못했을 거에요 가면 뭐지?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rtillery 진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산을 다 해 주세요. filosofi의 인낮에서 콜라 만든uced자. 네, 저는 지금 나가산은 편어공원에 와있는데요. 프란시스 소원인 폭신지에서 기획하는 시즌을 발표한다고 해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신자분들과 외신을 불렀습니다. 자, 현장을 보시면 다들 이렇게 후회를 쓰고 이 날이 부으시고요. 지금 오시기 한 3분까지 2시간이 남았는데 다들 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1분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진행은 중입니다. 또한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은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CBC제이분들인 것 같고요. 다 명찰이 CBC제이라고 다 써 계시는 것 보니까 익숙한 equipment giorno생가 1분 저의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erald 동시에... 아멘 제안은 세계의 스토리아를 취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진viously 중요한 세계에 하지 않고, 스토리아를 포함하고, 세계의 스토리아를 포함하고, 세뇌나 서로 의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아 rapport, 스토리아를 포함하고, entrar 전국, 싸움의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의 현실을 찾아내야 된다고 kayak. 원하는 전쟁의 일어난 돼지않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